동네놈들 사회 나오니까 다시 들어가고 싶다. 거기가 따뜻해. 축하드립니다. 물어 물어. 오야지는 잘 계시나? 네 잘 계십니다. 오야지 그렇다. 노인네 늙어가지고 앉아 이렇게. 이빨 다 빠졌지? 자 여러분 잠시 식사 중에 안되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이벤트가 있어서 제가 나왔는데요. 오늘 우리 저기 앉아계신 우리 정종필씨께서 우리 깜빡에서 오늘 출소를 하셔가지고 아 이 새끼들 아 축하드립니다. 오늘 출소 기념으로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새끼들 이런걸 아 미치겠다 이 새끼들. 아 똑발리게 뭐 이런걸 준비한 것 같아. 일단 동생분들이 또 이런걸 준비를 했어요. 출소 기념이라고 이 모자를 한번 써주시겠어요? 아이 새끼들. 야 생일 축하네. 그래. 일단은 우리 종필씨에 대해서 양력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필씨께서는 사기 3건 그리고 절도 2건 폭행치상 6건 등 총 11범의 강력범죄를 일으키시고 사회 복귀를 하셨죠. 그중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사건이 공중파해 뉴스에도 소개가 됐었죠. 대한민국 대기업의 기술력을 중국에 팔아넘기셔서 약 70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쾌거를 이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유 좋습니다. 고등료도 이런 고등료도 없습니다. 동생분들께서 뭔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뭘 또 준비해? 아 나 새끼들. 얘네들이. 예. 장점이 있어. 야 역시 출소에는 백두부죠. 야 두부 케이크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네. 어? 어?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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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한번 노래 불러줄까요? 출소 축하합니다. 출소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종균이 여러분. 출소 축하합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계속 들어가야 되는거지 이거. 자 이따서. 출소 오빠. 케이크 커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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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리 또 파티에 또 이벤트가 빠질 수 없겠는데요. 경필씨께서 현역 생활을 하셨을 때. 칼빵을 몇 개를 맞았는지. 왜 맞히시는 분께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상처죠. 아. 칼빵. 네. 여섯 방. 여섯 방. 야 씨. 업에 가야 떡인가요? 업이잖아. 어? 일곱 방입니다. 일곱 방. 야 김재현이. 죄송합니다. 내가 니 때문에. 여덟 방 많잖아.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이 새끼. 야. 봐. 와. 죄송합니다. 가평 거기. 월미도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맞았어. 가평 월미도요? 가평이랑 월미도랑은 다른 지역인데. 좀 해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가평이 맞아요 월미도가 맞아요? 월미도 아니야? 지금 대형씨. 가평이니까 월미도입니까? 가평이.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테이블 밑에 보시면. 당첨이라고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 테이블 밑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우리 손님분들도. 네. 테이블 밑에 찾아보시면. 분명히 당첨이라는 스티커가 붙여있는 테이블이 있을 겁니다. 당첨. 야 사례다 이거. 어 여기. 아 저기 계시네. 야 박수 좀 쳐보려라. 잠시만요.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선물이 있기 때문에. 자 이쪽으로. 아니 너무 위안한 건 가지 마시고. 안심 안심해 주십시오.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그러면 우리 동생분들이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우리 종필씨께서. 야 이거를. 현역 시절에. 이제 그. 이걸로 부산을 접수했어요 제가. 이걸로? 이걸로 부산 동래구를 다 알아냈어요. 이거 이거 되게. 손맛 좋아요 되게. 여기 한번 잡고. 한번 잡고. 선물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고. 이걸로. 풀리면 되게. 손맛이 크다. 한번 때려보세요. 아니 때려보세요. 이걸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한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이걸 왜 손으로 때려요. 아 괜찮아요. 아니요. 좋은 자리에요. 좋은 자리에요. 박수 한번 주세요. 언제 한번 이렇게. 상대를 뺄 수 있습니다. 네. 기다려도 돼요? 네 뭐 그냥 뭐. 아 괜찮아요. 네네네. 들어갔습니다. 아. 아. 나 낚이는 거예요. 네. 잠깐 좀 들어가십시오. 네. 근데 그. 덩치에 비해서는. 빠따가 굉장히 작네요. 보통 이제 빠따 작으신 분들이. 이제 그. 다른 빠따도 작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나 이제 질문입니다. 상현. 야. 안 봐. 굿. 아니. 앉아. 나중에 가. 여기 앉아. 나중에 가. 앉아. 야. 웃어. 웃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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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또 퀴즈 시간인데. 아. 몸으로 말해요. 라고. 아 그거. 너무 재밌지. 몸으로 표현하면 맞추는 거. 네네. 이걸 맞추시는 분께. 이제 안주를. 어.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제. 자 이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우리 옆 테이블도 맞추시면 안주가. 바로 나갑니다. 봉지씨가 쏘신다고 하시니까. 네네. 네네. 전화. 뭐. 소매치기입니다. 그렇지. 소매치기 시작합니다. 아. 이 새끼. 한 번씩 더 걸어요. 이 새끼. 확실히 도둑놈이 도둑놈을 알아본다고. 네. 다르네요. 역시.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이겁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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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공간협박입니다. 그렇지. 아. 아. 새끼야. 공간협박을 잘해가지고. 오. 이런 게 이제 공간협박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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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위야만. 죄송합니다. 웃으세요. 존나리. 존나리. 자. 다음 또 오늘을 위해서. 특별한 손님이 몰래 찾아오셨습니다. 손님? 네. 우리 그런 거 준비한 거 같습니다. 무슨. 뭐야. 행사를 하기 전에 미리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이 자리에 오셨는데. 뭐야. 어. 우리 종필씨가. 감방에 계셨을 때. 많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신 분이죠. 우리 교도관. 인석봉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교도관님이. 네. 오셨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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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공무원. 공무원. 오랜만에. 어. 아. 아. 야 왜. 이렇게, 오세요. 이 쪽으로 오세요. 자게 앉아 주시고. 아, 자. 아, 자. 몰래 온 손님이시니까. 아, 이거 일러+. 안 거CAR Uno. 아, 이게AI paso요. 일단 우리는. simplesmente 임석봉님께서는. 그 많은 수강자들을. 이제 세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교육자죠? 네. 특별히 우리 종필씨에게는. 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교육을 해주셨는데. 하루에 한 번씩. 물곰은 3시간 이상 이제 또 배우고 싶으셨고 그리고 커피 3리터를 매기고 48시간 안 재우기 이틀동안 이제 안 재운거죠? 네 세 사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걸 많이 교육을 해주셨다고 해요 처아물기 전에 이제 또때리기 맞을 때 또때리기 등등 그래야 맞아요 많은 교육프로그램으로 지금의 홈피씨가 이제 세 사람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박수 한 번 주시죠 우리 교관님한테 프로그램 확실히 이런 자리니까 한번 또때리씨도 용기를 내셔가지고 이제 좀 편안하게 뭐 좀 관계를 친구야 친구야 그래 친구야 방금 아니 지금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지내신다고 하니까 누가 모르겠어요 누가 모르겠어요 누가 모르겠어요 개인기 아잇다 아무도 교육했는데 아잇다 이게 뭐야 죽음의 몽뚱인가 죽음의 몽뚱인가 죽음의 몽뚱 죽음의 몽뚱 죽음의 몽뚱 죽음의 몽뚱 죽음의 몽뚱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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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죄송합니다 아까 그 봤다 그 어디있나 아아 아 시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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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빌려주시겠어요 아 휴 휫 휴 통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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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